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유나입니다. 참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투자 심지가 위축된 가운데 금융주와 ESS 관련주, 재건 관련주는 선방해줬습니다. 현재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을 단일가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짚어보겠습니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기아가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호실적을 기반으로 한 재투자 계획과 주주 환원 강화를 약속했는데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성장세를 이어가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방화육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2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2%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오늘 아쉬운 실적을 공개했지만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는 분석입니다. 한미반도체가 37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올해 4월에 이어 두 번째 소각인데요. 주주가치 재고와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줄을 5개로 정리했습니다. 블랙피클 로제의 신곡 아파트의 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하면서 YG플러스의 주가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5% 넘는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 시간 외에서도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TV항공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장토반부터 강세 보이면서 정규장에서 7.7% 급등 마감했는데요. 지금도 2% 넘는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HBM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발 반도체 장비 투자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두 자릿수 강세 마감한 DI는 현재도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와 자율주행 관련주로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HL 만도가 3분기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상승 마감했지만 현재는 차익실험 물량이 쏟아지면서 5% 넘는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넥스턴 바이오가 현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많은 만큼 변동성이 크게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유나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시간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시프트업이 5시 35분, 40분경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 중국 판호 발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주훈 보장님,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게 중국 쪽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중국의 공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 부분은 과거에 우리나라 사드 이후에 사실 막혀 있었던 부분인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 내에서 움직임이 나온 것 같고요. 사실 저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인구 수를 대비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게임이 흥행을 해서 굉장히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퍼센트로 따져봤을 때 중국에서 만약에 한 1% 미만으로라도 흥행을 하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유저 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사드 이후에 지금 그렇다 할 게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저렇게 됐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거에서 나오는 매출 자체만 해도라도 어마무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기 화면에 나오는데 제가 중국을 몰라서 8번이 NC소프트였거든요. 그거고 지금 10번이, 아 8번이 니케고 10번이 리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NC소프트 리니지도 있는데 NC소프트 주가는 안 움직이는데 저렇게 지금 판호 발급이 나왔다고 해요. 8번이 니케, 10번이 리니지라고 합니다. NC소프트도 지금 시간에서 좀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 상승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 소식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한번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연속성을 보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뭐랄까요? 제약바이오로 따지고 보면 FDA 승인이랑은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하여튼 승인받아가지고 해외 매출을 또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판호 발급이 굉장히 상징하는 의미가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그런 규제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해결됐다라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상승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단기적인 시세를 한 번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움직일 것 같고 NC소프트는 얼마나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근에 NC소프트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프트업의 니케와 NC소프트의 리니지 중국 판호 발급 소식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프트업은 현재 시간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NC소프트도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피리님께서도 이 부분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중국 판호 발급 굉장히 또 큰 이슈이잖아요. 시프트업 놓치신 분들은 NC소프트 지금 시간에서라도 좀 잡아봐도 되나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또 NC소프트가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많이 당했죠. 그래프트 주가 흐름 자체는 좋은데요. 기타 게임 섹터 중국 판호 그것만 보고 덤비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2, 3년 동안 이 게임 섹터에 대한 리포트를 여러 개 쭉 읽어보면 나타나는 차이는 주가 흐름이 꽤나 괜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 기간 동안 주가 흐름이 매우 괜찮았던 기업들 대표적인 게 그래프톤인데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게임 같은 경우도 결국 출입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중국이 아니고요. 유럽이라든지 북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 기업의 주가는 나름대로 잘 버티는 거죠. 반면 그러지 못한 기업은 말 그대로 주가는 주고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NC 소프트의 주가도 지금 좋은 편이 아니죠. 시프트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해 중순 정도에는 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 하더니 그러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게임 섹터 전반적인 침체 흐름이라는 거 넥슨게임즈도 연초에 움직임이 그리 좋았는데 지금 못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타결을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당장 있을까 신작에 나와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 되고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주가는 지금 제가 넥슨게임즈 차트 띄아놨는데요. 8월에 이때 업데이트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더니 지금 다 반납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면서 많이 물려 있었던 분들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매도를 할 만한 시점이 이제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도래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게임 섹터는 지금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 PC방이 한창 활성화될 때 예를 들면 스타그래프트라든지 피파 온라인이라든지 PC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엄청 깁니다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짧아요. 하지만 게임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작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무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게임은 수명도 짧습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이 지금은 꽤나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단기간에 개선될 만한 건 여지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프트업, NC소프트 다음 주에 만약에 움직임이 조금 나온다. 그러면 그게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비중은 조금 덜거나 아니면 수익권에 진입을 하거나 매수가격증에 왔다면 리런 없이 정리를 할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비님께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도 중국 판호 발급 소식 속에 시프트업과 NC소프트가 시간을 거래해서 현재 동반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L7만도가 현재 시간에서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거의 6%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업이익 예상치가 917억 원이었는데 825억 원 달성했고 순이익도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L7만도는 왜 이렇게 부진했던 걸까요? 이게 지금 내포된 게 많아요. 요 며칠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보다가 하락하면서 한번 딱 꺾이고요. 그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실적이 훅하고 좋아졌죠. 우선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북미화 매출이 어떻게든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GM이 점진적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보였던 이러한 실적 그게 이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 지금 떨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기아도 현대도 영업이익이 사실상 좋게 나왔다는 평가를 하긴 했죠. 그 이전에 좋은 실적을 보였을 때 직원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인센티브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한풀 꺾인 시점입니다. 그 상황에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갑자기 모듈 쪽에서의 성장성이 매우 부각이 되면서 빵 하고 오른 거죠. 현대차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현대그룹의 입장에서는 완성차는 우선은 약간 꺾였으니까 현대모비스 쪽으로 우리가 더 투자를 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오르고 현대차는 지금 밀리는 거예요. 아마 이 흐름은 4분기까지는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 가운데 HL만도도 현대모비스와 같은 종합부품사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부품사를 대표하는 현대모비스는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은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보다는 현대그룹 자체적인 부분이고요. HL만도는 지금 이 산업을 대변하는 거라고 봅니다. 종합부품사, HL만도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 대표적으로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화신, 자동차 부품주들은 3분기 실적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과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자동차는 이제 잠시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1차적으로 실적으로 주가는 지금 밀렸고요. HL만도 종합부품사 그 아래에 있는 이 종합부품사에서 실적이 꺾였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부품사는 역시나 힘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당분간 자동차 섹터 전체에 부분 쪽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HL만도가 오늘 반등 그리고 어제 흐름 좋았는데 이건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순이익이 적자인 거죠. 이런 경우는 많이 없죠. 영업이익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주주를 위한 주가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HL만도는 우선은 조금 정리를 하고 가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만도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고요. 갖고 계신 분이 또 바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4만 5천 원에 10%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죠? 그러니까요. 그럼 본부장님께 HL만도 우리 청자님 가격 라인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다음 주에 충격이 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래도 좀 긍정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최근에 9월 달부터 지금 3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반등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매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3분기 실적에는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HL만도는 4분기 그 이후를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시간에서 반응하는 정도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개파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중이 10%시고 매수가 4만 5천 원 부근이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비중 확대도 고민해 보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3만 5천 원대 라인만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고 한다면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다음 주에 하락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3만 5천 원을 이탈 안 한다. 그러면 저는 다시 올라 되돌림이 나오는 시점에 추가 매수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거 다트에 있는 내용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반기 보고서는 2분기 겁니다. 2분기 걸 보시면요. 이 매출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분기 게 아니라 2분기 거라는 걸 참고해서 보시면요. 중국 매출 비중이 지금 2등이에요. 그러니까 만도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보통 자동차 부품사들이 지금 현대차를 따라서 북미라든가 이런 쪽에 매출이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 SL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다 이 부분들이 현대차를 추종하는 우리나라 부품사 기업들이 매출이 왜냐하면 현대차가 지금 북미 쪽에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라인업들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 매출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도 지금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중국도 분명히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HL만도가 자동차 부품사이긴 하지만 저는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중국 쪽의 매출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2분기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인데 만약에 3분기 반기 보고서 나오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원래 지금 매출이 중국 쪽 매출이 더 좋았다가 이게 지금 줄은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이 줄은 거에서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가 좀 체크 포인트일 것 같고 만약에 중국에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부각이 돼서 4분기에 만약에 중국 매출이 더 성장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만도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분기 매출을 보시면 인도 매출도 있고요. 미국 매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만도만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다. 중국향 매출이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아 그러면 이번에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보다는 HL 만도는 자율주행 쪽 기술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그 HMI 기술 이런 거 자율주행 기술 ADAS 기술 이런 것들은 형과장치랑 조형장치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눌림이 나왔을 때 비중 확대까지도 고려를 해보시면서 3만 5천 원 라인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어느 정도 하락이 거센지 여부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만 5천 원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HL 만도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저희 시간의 특징주들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TWA 항공, TWA 홀딩스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영풍정밀은 추가적인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피의님께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원래 영풍정밀만 하더라도 25% 급등했다가 두 살 있을 때 급락으로 마감했거든요. 장중 변동성이 엄청났어요. 고려하연 관련한 경영권 분쟁은 제가 아까 기사를 한 게 봤었는데 이게 공개명수 물량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최예장층, 이 이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영권을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밀린 거죠. 이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려하연을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톤을 지금 티웨이가 다시 이어받은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티웨이 항공을 한 4고래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1차적으로 대명손호 시즌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대명손호 시즌은 대명손호 그룹의 한 자회사인데 얘네들이 최근에 JKL 파트너사로부터 지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티웨이 항공에 대한 경영권 분쟁의 모든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명손호 그룹에서 얼마 전에 우리는 공개매수 안 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공개매수 안 한다고 했지 장래 매수 안 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밀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경영권 분쟁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그걸 오늘 올린 게 아니고요. 3거래 전에 이미 은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명손호 시즌이 3거래 전부터 움직였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 사실상 매각 대상이 되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가 오늘 다시 한번 불길 등을 보였는데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대명손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만 티웨이 항공은 안 나왔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핵심인데 얘가 안 나왔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의 주가는 지금부터 더 오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양측 예림당과 티웨이 호잉스와 대명손호 시즌, 손호인터내셔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의 격차는 3%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진짜 주인이 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당분간 치열하게 장래 매수를 기반으로 지분을 어떻게든 더 가지고 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요. 대명손호 그룹은 기존의 대명그룹이었죠. 손호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이상향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붙이는 시점과 함께 북미, 유럽 쪽에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항공도 필요한 거죠.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까. 2010년부터 계속해서 항공사에 대한 인수 의지를 필요했고 이제는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우리가 안 할 거야라고 하기에는 최근에 보인 움직임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TA항공의 경영권 분쟁 이슈는 아직 끝이 난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TA항공은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를 조금 띄우고 다시 한 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보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명손호 시즌도 오늘 주가가 많이 윗고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매력은 있죠. 그래서 TA항공, 대명손호 시즌, 예림당, TA홀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TA항공 이슈 계속해서 한 번 지켜보자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한미사이언스고요. 4만4천원에 10%요. 아 4만4천원에? 이게 꽤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이틀쯤 올려서 이걸 어떻게 얼마까지 보면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한 4월경에 들어가셨나 봐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주훈 보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미사이언스 23일에 주총한 이후로 계속 좀 오르고 있거든요. 올해 연초 혹은 작년 상승률처럼 다시 한 번 그때 주가까지 가능할지 우리 시청자님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 그 정도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얼마까지 갈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고려하연이 100만원 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몰랐는데 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오늘 또 갔죠. 물론 밑골이 달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영권 분쟁이 마치 테마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는 누군가 분쟁을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A와 B가 이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지분을 누가 더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싸움 때문에 어? 누가? 그러면 이 A가 만약에 지분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살 것이다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소문이 났어요. 경영권 A랑 B랑 싸운데 그러면 A가 더 살까? B가 더 살까? 이걸 따지겠죠. 그러면서 이거 굳이 팔 이유가 없잖아. 더 많이 사겠지? 이러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실 돈 많은 사람이 당연히 경영권을 가져가는 거고 그거의 논리로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주가가 오르는 게 맞는데 지금 약간 비정상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서 얼마나 더 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4만 4천 원대의 매수가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밥그릇을 판단을 하셔야죠. 나는 이 정도면 엑시트하겠다. 이거의 기준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고려하연처럼 황제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하연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TIO항공이라든가 이런 거랑 다 케이스가 다르고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목표가를 보신다고 하신다면 저는 일단 4만 4천 원 이상은 가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재점화가 돼서 12월 달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11월 달 한 달 동안 변동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좀 세게 올라가면 일단 5만 원대 이상 5만 6천 원 전후로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고려하연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시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5천 원 나인 부근의 가격이 오면 그때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는 형제들끼리의 싸움이고 그다음에 TIO항공은 기업과 기업 간의 싸움이고 그다음에 영풍이랑 고려하연은 이게 기업과 기업인데 약간 동업자에서 가지치기 된 기업과의 기업의 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케이스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 고려하연처럼 이것도 갈 수 있겠지에 대한 그런 접목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뉴스가 나오고 어떠한 분쟁이 나오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서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면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은 좀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리스크를 줄여놓고 5%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좀 기다렸으니까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한 번 모험을 해보셔도 좋지만 그게 얼마나 갈지 장담할 수 없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는 5만 원 위에서는 일단 수익 실현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감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종근당 바이오가 시간의 거래에서 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종근당도 그렇고 종근당 바이오도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놨거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종근당은 약간 HK, KCAP에 대한 부재가 판매 중단이 사실 그거에 대한 거 우려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령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사실은 많은 분들이 KCAP이 빠지면서 어? 이게 매출의 타격을 받을 건데 생각했는데 생각해보시면은 대응제약의 팩스쿨루가 또 어떻게 보면 영육성 10도염 같은 공쟁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과 셀트리온 쪽의 고덱스 판매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안 좋을 건 알았지만 그래도 더 안 좋으니까 지금 조금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금 실적에 반영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지금 종근당이 준비하고 있는 무언가가 나와주면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호재가 빵빵빵 터지는 종목들에 비해서는 소외됐다.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어느 정도 저는 가격 방어는 해줄 거기 때문에 그 방어 확인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KPLB 부재했지만 그 영향은 미미했던 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